안녕하세요. 톡톡톡 실용일어의 이성철입니다. 길을 가다 목적지를 찾지 못할 때 혹은 길거리에서 갑작스럽게 화장실이 가고 싶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겠죠. 이번 시간 낯선 사람과 길에서 나눌 수 있는 회화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 백화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데파아트와 도코데스까? 이대로 곧장 가면 있습니다. このまままっすぐ行くとあります. 공중화장실은 어디에 있어요? 코우슈 토이레와 도코데스까? 지하철역까지 가고 싶은데요. 치카데츠の駅まで行きたいんですが 오늘의 첫 번째 표현입니다. 백화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데파아트와 도코데스까? 라는 표현인데요. 데파아트는 백화점이고요. 도코는 어디, 도코데스까 이렇게 합쳐서 말씀을 하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표현이 됩니다. 간단한 문장이니까요.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대로 곧장 가면 있습니다. このままままっすぐ行くとあります. このままま는요. 이대로라는 뜻이고요. まっすぐ는 곧장 이런 뜻이고요. 行く는 가다 라는 동사인데요. 뒤에 이렇게 토 라는 토 를 붙이면 약간 가정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가다가 가면이 됐고요. 아리마스는 있습니다. 라는 뜻이니까요. 行くとアリマス 하면 가면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어디에 있어요? 라는 표현인데요. 코슈 토 이레와 도코데스까? 라고 합니다. 코슈 토 이레는요. 영어에 토 일렛이 있죠. 화장실 그 영어 발음을 일본식으로 토 이레라고 한 거고요. 일본식으로 화장실을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태아라 이라고 하는데요. 굳이 우리말로 바꾸자면 손 씻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슈 토 이레와 도코데스까? 공중화장실은 어디에 있어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지하철역까지 가고 싶은데요? 라는 표현인데요. 치카데츠노 에키마데 이키타잉데스가라고 합니다. 치카데츠노 에키 하면요. 지하철역이고요. 이키타잉데스가 하면 가고 싶은데요? 라는 표현입니다. 아까 까를 붙이면 의문문이 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뒤에 가를 붙이면 문장을 좀 느리는, 뒷말을 흐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로 얘기해도 길을 알려주려고 하겠죠? 그러면 오늘 살펴본 네 가지 표현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데파ート와 도코데스까? 이대로 곧장 가면 있습니다. このままままっすぐ行くとあります. 공중화장실은 어디에 있어요? 코슈 토 이레와 도코데스까? 지하철역까지 가고 싶은데요. 치카데츠노 에키마데 이키타잉데스가 오늘 배운 표현 어떠셨나요? 어려웠다고요? 그렇다면 이 한마디는 꼭 외워두세요. 미찐이 마요테 시마의 마시다. 무슨 뜻이냐면요. 길을 잃었어요라는 뜻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皆さん 마타네